2021년 10월 4일 저녁 8시 19분 도쿄의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도쿄의 유성이 떨어진 지 3일 후인 7일 저녁 10시 41분에 규모 6.1의 도쿄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020년에도 7월 2일과 8월 21일 11월 29일 3번 일본의 커다란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7월 2일 유성이 떨어진 이후 5일 뒤인 7월 7일 새벽 3.19분 9초에 일본 이즈제도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 을 하였으며 8월 21일 유성이 떨어진 이후 하루 뒤인 8월 22일 저녁 7시 31분 22초에 이번에도 일본 이즈제도 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 으며 11월 29일 유성이 떨어진 이후로 약 한 달 뒤인 12월 21일 새벽 2시 23분 22초에 일본 아우무리현 하치노 해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 을 하였습니다. 10월 24일 일요일에 미국 텍사스 부터 노스다코타까지 12개주 아칸조 콜로라도 아이오아 일리누이 켄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노스다코타 네브레스카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유성 이 떨어졌습니다. 10월 24일 일요일부터 26일 화요일 새벽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la에서 3.6의 지진 등 많은 미소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유성이 떨어진 이후에 지진 발생 상황은 비과학적인 것 이고 참고삼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25일 월요일 오전 9시에 20호 태풍 만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27일 저녁 9시에는 관북 북서쪽 약 1060km 부근 해상이 위치하겠고 28일 저녁 9시에 도쿄 남남동쪽 약 1120km 부근 해상을 지나서 29일 저녁 없이 일본 센다이 동남동쪽 약 101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20호 태풍 만로의 진로 도를 보면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는 얼마 전에 100년 만에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던 곳입니다. 이 해저화산 지역을 태풍이 지나 가면서 해저화산 지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태풍과 지진의 상호연관성은 물론 제 개인적인 연구부문이고 학계 에서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면서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화산 지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추측됩니다. 최근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지 제도에서 계속해서 신발 지진들이 발생 들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해저화산 과 이우지마 등의 화산들이 대폭발 을 하고 있습니다. 20호 태풍 만로가 오가사와라 제도 와 이지제도 쪽을 지나치면서 해저 지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이와 더불어서 도고쿠 지역에 영향을 줘서 도고쿠 지역 후쿠시마 미야기현 이와 태현 쪽에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20호 태풍 만로가 오가사와라 제도를 지나갈 때 도쿄와 도호쿠 지역 에 사시는 분들은 지진에 대한 주의 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대만에서 규모 1클래스 의 지진이 발생 후에 일본 미야기 현에서 진도호강 그리고 구마모토 에서 진도사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제 대만 이란 현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2주 정도는 보호쿠와 규슈 지역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만과 오키나와 쪽에서 지진들이 연속 발생하면서 규슈 에서도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아소산도 폭발을 하여서 5년 만에 경계 레벨 3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슈 지역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이시가와 현 니가타 현 나가노 현 북부 야마나시 현 호지 산 시조카 현 동해남 쪼가 바다에서 이상 진역 등이 발생 중에 있으므로 이토이가와 시조카구 조선 부근 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우무리안 동조견안에서 보소 연안까지 큰 해구형 지진이 발생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지역은 동일본대 지진의 진원 지역 이 있습니다. 이미 10년이나 지난 동일본대 지진 이라고 생각해서 얕잡아 봐서는 안됩니다.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근해에 있는 해구형 지진에 대한 부분과 활단층에서 발생하는 지진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우무리 지진은 10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6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해에서 코리렐도 지역에도 많은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10월달에도 진도호광이 이 지역에서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25일에는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유나다에서 오전 6시 15분에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전 11시 16분에 사도 부근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저녁 9시 53분에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니가타의 사도 지역은 동일본대 지진 이후에 여러 번의 강진들이 발생을 했던 지역입니다. 최근에도 니가타 사도에서 지진이 발생 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가타 앞바다 사도섬 지역 부근에는 도쿄 전력이 운영하는 가시와 자키가리 와 원전 6호기가 가동 중입니다. 원전 대폭발이 우려되며 위치상 으로 봐도 만약 원전 폭발을 할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원전 폭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